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익입니다. 잘생긴 윤리, 제 부캐 김종자리입니다. 최근에 개그맨 분하고 만나서 유튜브를 찍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유튜브에 제 이름 검색해보면 여러가지 영상 나오겠지만 꼬꼬윤도 보시고 심심하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분께서 저한테 김종자리라는 부캐를 주셨고 잘생긴 윤리 사탐선택가에 대해 예상했습니다. 어디가 잘생겼냐? 뭐가 잘생겼냐? 나르시즘이냐? 윤리강사가 정신이 제대로 바뀐 거냐? 저거는 예전부터 사용했던 타이틀인데 웰메이드 사탐입니다. 정말 잘 만든다. 윤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든다. 자화자찬도 아니고 제자랑도 아니고 증명된 이야기니까 제 수강후기 같은 거 보시면서 왜 우리가 윤리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왔습니다. 여러분 윤리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고리타브나 지폐은 지폐 사용하지도 않죠. 여러분 카드 세대니까 지폐에 천원짜리에 이황이 있는지 오천원짜리에 이황이 있는지 헷갈리시는 여러분들 안타까운 이야기죠. 윤리와 인문학의 지식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윤리를 무시하는 아이들도 있고 천원엔 이황선생님 계시는데 오천원엔 이기선생이고 천원짜리에 이황선생님 보고 여기 1501, 1570 써있으니까 이황선생님 그게 전화번호라고 미쳐졌죠. 미쳐졌어. 안 됐네. 그분의 생애를 표현하는 건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지폐에 철학자가 있습니다. 위대한 국가죠. 여러분 5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스승의 날이죠. 왜요? 만원짜리에 있는 세종대왕이 생일입니다. 라고 하면 애들이 막 뻥치네. 우리의 스승입니다. 근데 이러한 위대한 지폐를 갖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외에 나갔다. 친구가 야 너희 나라 지폐 보여줘봐. 이분이 누구냐? 라고 하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우리 이황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 진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소중하신 성리학자 이황선생님이 무덤에서 우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를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토대로 웰메이드 사탐 윤리를 강의하는 저는요. 메가스터디에 와서 지금 여러분 만난 지 5년 됐네요.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근데 메가스터디 윤리에 와서 제가 이제 전 사탐 윤리에서 대표 1등을 가고 있는데 원래는 EBS에서의 강의를 오래 했고 제가 여러분들이 윤리 항상 이렇게 커뮤니티나 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된 이유는요. 저는 원래 공교육의 선생님이었습니다. 26대 바로 대학교 졸업하고 졸업하고 나서 교사가 되어서 교사 2년 차 때 그 당시는 생활과 윤리가 없고 윤리과학만 있을 때 거기 있는 160명의 문과 아이들 중에 55%를 1등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교육의 신화를 썼죠. 그 기록은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 깨질 수가 없습니다. 깨지지 않고. 지금은 학교마다 뭐 한 우리는 윤리 30명 선택해 그중에 뭐 몇 명 1등급이야 라고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그냥 문과 전체가 윤리를 선택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남고입니다. 남고에 11년 동안 있었는데 선생님 우리 이번 시간 윤리예요 하고 찾아올 정도로 아이들 윤리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공교육의 기록을 세웠고 29살 때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TV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간 했죠. 그래서 EBS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 당시 이제 공교육이니까 그때 EBS하고 공교육하고 사교육 강사를 이렇게 버서스 시킬 때였거든요. 근데 공교육 입장에서 사교육을 이긴 강사라고 해서 EBS에서 대표상을 받았고 세 번째는 이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위원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집에 2학년이시면 집에 교과서가 어딘간 죄송합니다. 처박혀 있을 겁니다. 교과서 요즘 안 보니까 제발 교실 바닥에 발표만 있지 않다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러면 안 돼요. 그 교과서 어느 교과서나 뒤에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교과서를 만들고 싶은 출판사가 많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교과서는 몇 년도부터 작업이 들어가냐면 2015년도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그게 뉴스에 나오는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 개정교육과정을 지내면서 교과서를 개발할 때 많은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내면 평가원에서 이제 대한민국 대표 교수 4분 교사 4명이 딱 8명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 교과서는 이거 고쳐야 돼. 이 교과서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해야 한 최종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교과서가 여러분 눈앞에 등장한 겁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사탐 중에 윤리를 선택해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공교육 전문가였고 EBS 전문가였고 평가원 출신이고 네 번째는 사교육에 와서 또다시 사교육 전문가가 됐네요. 나중에 또 여러분들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회사와 비교했을 때 현재 1위로써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교과서 제발 어디에 처박혀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교과서의 가장 뒷페이지를 보면 모든 교과서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위원 교수 4분, 선생님 4분 중에 선생님 이름 하나가 제가 여기 소속되어 있는 거죠. 평가원. 지금은 이제 당에 나와 있고 사교육이 있다 보니까 세 번째 EBS에서 대표적인 공교육에 헌신한 대표상을 2018년도에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윤리를 선택하고 갈 텐데 사탐은 총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과목 자체가 그래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정치화법, 경제, 사회문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게 된 윤리과목은요 이번 수능에 제일 많은 1등과 3등에 위치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쌍윤 많이 하라 하거든요. 쌍윤을 하고 우리는 종자러가 됩시다. 생윤의 정말 만점으로 딱 만점의 종을 올리고 편하게 잠을 자러 가는 종자러 김종잘, 부캐와 함께 가봅시다 이렇게 라는 거 왜 그러면 이 두 과목을 같이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묻는다면 두 과목이 유사성이 겹치는데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은 윤리, 이론을 현실에 접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윤리, 이론을 1단원에서 배우고 2단원에서는 김종익이 뭐하다 죽을 뻔했는지 왜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됐는지 그다음에 성윤리, 사랑 이런 개념들을 배우고 가족, 눈물 납니다. 공부하다 보면 사회와 윤리에서는 저스티스 여러분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읽게 해드릴 겁니다. 생기부에 내가 쓰게 해줄게.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지만 가장 많이 반품됐던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마이클 센터에요. 도전했다가 안 되거든. 여기서 우리가 저스티스 배우고 왜 자연계 아이들 이과, 문과 요즘 교육과정 구분이 없지만 내신 선택으로 생윤을 그렇게 많이 하다가 나중에 분명히 보세요. 나중에 6평 끝나고 과탐하다가 생윤으로 옵니다. 왜? 처음에는 이쪽 생각하면서 생기부에 적기 좋았거든. 그런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있거든요. 과학과 윤리에서는 과학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어디까지 존중해야 돼? 인간이야. 강아지야 고양이야. 강아지와 고양이 비슷하게 보지만 식물은 의식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 이런 중요한 현실적인 내용들을 배우고 문화와 윤리에서는 제가 할 말이 많죠. 제가 멜땡, 멜, 멜땡에 제 앨범이 있습니다. 아예 또 그 앨범 가보면 거기에 댓글들이 쭉 달려있는데 그 노래도 들으시면서 재미있게 음악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문화가 왜 필요한지 지구촌 평화까지 앞에서 윤리이론 배우고 접목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윤리이론 뭐가 있을까요? 유교. 제발 유교 이야기하면 꼰대만 하지 마시고 유교, 불교, 도가 동사양 이론을 배우고 현실에 적용해요. 그래서 생활 속에 윤리이론을 적용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윤리이론과 관련된 과목은 뭐냐? 그건 윤리와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15 개정교육과정 때 어? 2015년도 맨날인데? 2015 개정교육과정 때 평가원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나간 교과서가 여러분 지금 교과서예요. 그 수능이 몇 년도 수능부터 냐면 2021 수능, 2022 수능, 2023 수능 여러분 때 이제 4년차입니다. 수능 4년차. 그 교육과정 4년차. 여러분 뉴스 보다 보면 2022 개정교육과정 나오죠? 2022 개정교육과정은 2022년도의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고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만들고 아마 2022 개정교육과정 그러면 수능으로 감안 2028년 정도 되겠죠. 여러분하고는 먼 미래의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교육과정으로 가는데 생유는 그렇다면 재미있는 과목이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하고 윤사도 왜 3등 과목이 됐냐면 겹쳐요. 여기 인간과 윤리 사상은 우리가 특히 배울 내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특성이 뭐냐? 도구 사용한대. 동물도 쓰던데?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잠깐. 그러니까 어른들도 논쟁하는 성선설, 성악설. 1단원 스킵하고 여기부터 유교, 불교, 도가, 동양이론, 서양이론 배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안타깝죠. 공화국인데 공화국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성인들도.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동서양이론 배우고 사회, 저스티스, 정의 이런 거 배운 다음에 이거를 접목하는 과목이 뭐다? 생윤. 그걸 여러분 교육과정 때 그렇게 해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두 과목이 완전 겹쳐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제 사탐 선택 가이드를 제가 꼭 이야기하는데 나는 생윤을 제일 많이 선택하니까 생윤 선택하고 다른 과목을 했어. 근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항상 물어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께서. 6평까지는 해보세요. 6평까지. 나는 생윤하면서 다른 과목 했어. 나중에 또 물어봅니다. 생윤하고 생윤을 많이 한다니까 하고 다른 과목을 했어. 근데 6평을 봤어. 반대 생윤은 잘 나왔는데 조건이 잘 나왔는데 다른 과목이 좀 그렇다. 그때 윤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윤리와 사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거의 7, 80% 생윤은 가져갑니다. 특히 N수생. 지금 2023 수능에서도 N수생 비율이 31%입니다. 왜 N수생들이 윤사하고 다른 과목 하다가 N수 때는 윤사하고 생윤을 하기 시작할까요? 깨닫거든요 딱. 이거 완전 같은데. 실제 올해 수능에서도 고난도로 등급을 가른 두 과목의 문항이. 올해 수능에 있어서 사탐이 사탐 불수능이었죠. 생윤 윤사 지금 등급컷. 여러분 등급컷 사탐 들어가서 다 보세요. 생윤 윤사 그나마 44, 44인데 두 과목 다 등급을 가른 문항이 동양윤리 문항이랄지. 사회계약설이랄지. 서양윤리랄지. 똑같습니다. 이쪽에서 배운 거 여기서 복습하고 여기서 배운 거 여기에서 완벽히 만들고. 거의 그래서 50%가 겹쳐요. 과목이. 그래서 제가 왜 생윤을 선택하신 분. 윤사 선택한 분들한테는 굳이 이제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왜 윤사한 분들은 생윤을 하거든. 그런데 생윤 하신 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세요. 6편까지는 가져가 보시고 안 되면 그때 딱 윤사를 건드려보기 시작하면 윤사할 때 앞에 어려워요. 막 성리학 어렵거든요. 조금만 건너가면 윤사는 어? 생윤 됐던 건데. 비슷한데. 용어 정리 잘하면 되겠는데. 유사성이 겹칩니다. 그리고 이미 주제는 정해져 있어요. 고난도 주제는. 생활과 류에서 고난도 주제는 항상 똑같습니다. 해외 원조 파트 문제랄지. 해외 원조. 가난한 사람. 절대 빈곤한 사람 돕는 거. 세상에서의 저스티스. 제일 중요한 건 돈 문제 아닙니까? 분배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에서의 잘못된 법과 정책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형벌은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지구촌 평화 어떻게 실현할지. 어디까지 자연에 존중해야 될지. 빈출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윤리와 사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단. 기출 문제가 있다 한들. 기출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문제가 만들어지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가 입장을 봐야 되겠죠. 누구. EBS. 교과서. 학교. 평가원. 전문가의 눈에서 여러분들을 봐 드릴 테니까. 커리는 이렇게 메인 커리가 진행이 됩니다. 개념. 기출. 심화정의. 파이널. 그렇지만 그 밑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서브 커리가 있고. 이 연간 커리는요. 연간 커리큘럼 영상을 확인하세요. 이 캐스트의 목적은 내가 왜 쌍윤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난 생윤 선택하고 다른 건 가는데. 난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나는 사탐의 선택 가이드를 열어드린 겁니다. 실제 6평이 끝나고 과탐하던 분들도 생윤으로 막 넘어와요. 생윤 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6평까지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 끝나면 놀러 가야죠. 코로나도 점점 끝나가고 놀러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유학 가셔서 집해 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네오콤피셔스 신유학에 해당하는 이황선생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면 라파일로 방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표지로 들어가 있는 건데.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사상가들을 담은 그림인데. 나중에 로마에 가시면 꼭 바티칸 시국에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보시다가 목 아프지 마시고. 꼭 이 라파일로 방에 가서 이 그림을 보시면. 내가 윤리하길 너무 잘했구나. 여기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을 짜증나게 어렸을 때 했던 피타고라스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 그림의 향연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윤리.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즐거운 과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영상들 찾아보시고. 제가 공교육에 있으면서. 여기 최근에 뭐 방송에서도 찍었던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윤리 재미있구나. 라는 개념 가지시고. 재미있는 윤리 과목인데. 저 사람하고 하면 만점 받을 수 있네. 아니 만점이구나. 라는 건 후기하고 연간 커리큘럼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탐을 여러분들 만점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사탐 선택 가이드. 윤리 대표 강사 김종기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